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세척만원 따위치재 형제크림입니다 오늘 중공청소를 할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일을 잡았어요 3일 오늘은 보양지만 2시간 3시간 보양지 제거할거고 내일 이모델 들어와서 중공 내부 할거고 다음날 외벼 유리창만 이제 스카이 불러서 작업을 할거에요 근데 이거 치면은 요쪽까지 다 지저분해지니까 반대쪽으로 이래서 보양지 제거 안했구나 그uta 안에서 구워진다 다음날이 일어나면 오 precisely 김밥이 팔처리 달콤달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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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